찬희 작곡가님께서 그리고 들풀들꽃님 여러분들이 무소위무상사를 꼭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대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소화해낼 수가 있을까요? 대답을 안해요. 박수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 해주셔야 힘을 내서 한번. 제가 무소위무상사 C마이너로 한번 부탁을. C마이너. C마이너로? 네. C마이너로. 어, 그래요? 네, 박경래는 무소위무상사를 치는 게 마음에 안해요. 딱 한 곡만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라인은 일어나서 접은 거 공기를 흔들어 보라고요. 잘 흔듭니다. 네, 박경래는 무소위무상사 C마이너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경래는 무소위무상사 C마이너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경래는 무소위나? 네, 박경래는 무소위무상사 C마이너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과세 불로 주오 무소유무상사 천리말림의 향기 무소유무상사 나무만 밥을 반세음으로사 절에 가면 무소유무상사 대상산 유소유 내 마음이 부처유 내 마음 반세음 보사 부동산에 해진다고 바라고 어서 가라고 무소유무상사 천리말림의 향기 무소유무상사 나무만 밥을 반세음 보사 절에 가면 무소유 세상살이 유소유 내 마음이 부처유 내 마음 반세음 보사 부동산에 해진다고 가라고 어서 가라고 부동산에 해진다고 바라고 바라고 어서 가라고 바라고 바라고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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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여러분이 좋은 인생이 다 넣어버립니다.